예, 안녕하세요. 준쌤의 영달아 안기기법 49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공부할 단어는요. 바로 이 단어죠. 좀 읽기 쉽습니다. 스턴, 스턴, 스턴 이렇게 짧게 읽을 수 있는 단어인데요. 뜻이 뭐냐 하면 놀라게 하다, 충격을 주다 그 뜻입니다. 놀라게 하는 거, 깜짝 놀라게 하는 거. 그러니까 스턴인데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스턴하면 뭐가 상관하세요? 스턴트맨. 스턴해서 티만 붙이면 스턴트가 되죠. 그래서 스턴트맨을 생각하시면 쉽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턴트맨이 어떻게 해줘요? 스턴트맨이 관중들을 놀라게 하다. 그렇죠. 스턴트맨도 어려운 것들, 묘기 같은 거 부리죠? 영화 촬영할 때 대신해 가면서 차 운전하고 힘든 묘기들 많이 보여주는 스턴트맨이 관중들을 스턴하게 하다. 그렇게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턴이란 단어를 먼저 예를 좀 보시면 I was stunned and saddened by the terrible news. 비 스턴트니까 스턴트니까 놀라게 된 거겠죠? 나는 크게 놀랐다는 겁니다. 스턴은 무엇보다 크게 놀란 거예요. 그리고 saddened, 그리고 슬퍼졌대요. 뭐 때문에? 그 끔찍한 뉴스 때문에 아주 놀라고 슬퍼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스턴닝은요. 놀라게도 아인지가 붙었으니까 놀라게 만드는 그 뜻이 되겠죠? 그래서 스턴닝하면 대부분 다 아주 놀라게 만드는 좋은 의미로 많이 씁니다. 아주 멋진, 근사한, 그렇게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You look really stunning in that red dress. 너는 보이는데 정말로 아주 놀라게 보인다. 즉, 아주 근사해 보인다. 멋지게 보인다 그 뜻이에요. 그 빨간색 드레스 일부니까 정말 멋져 보인다. 이것처럼 스턴은 제가 놀라게 하다는 뜻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볼까요? 좀 길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어떻게 줄까요? 자, 주베널, 주베널, 주베널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주베나일 읽기도 해요. 주베널, 주베나일. 둘 다 가능해요. 주로 미국에서는 주베널 이렇게 읽어주고요. 영국에서는 주베나일 이렇게 읽어주는데 주로 미국식으로 오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주베널 뜻이 뭐냐 하면요. 청소년 그 뜻이에요. 혹은 청소년기의 두 가지가 다 돼요. 명사, 형용사가 다 됩니다. 그래서 Youth랑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베널,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자,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주베널, 주베널 이렇게 발음이 아닙니다. 주베널, 즉 주베널. 이렇게 읽으시면 읽을 수가 있겠죠. 주베널. 자, 그래서 그 청소년은 주변을 살펴봤다. 그 주베널은 주변을 살펴봤다. 주베널은 주변을 살펴봤다. 이렇게 읽으시면 어렵지 않길 수가 있겠죠. 주베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문 보실까요? 자, 주베널 크라임 has been increasing in the city. 자, 주베널. 청소년의 크라임, 범죄가 has been, I, NG가 해오고 있는 중이겠죠. 늘어나고 있는 중이래. 그 도시에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동사인데 어떻게 읽으시냐면요. don't. don't. 너 를 길게 읽으셔가지고요. don't 읽으시면 돼요. don't. 자, don't 뜻이 뭐냐면 길을 죽이다는 뜻이에요. 주눅들게 하다. 바로 그 뜻이 바로 don't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자, don't. 발음이 뭐가 상관하세요? 여러분이 많이 쓰이는 단어? 그죠? 이 don't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발음은 조금 다릅니다. 이 don't는요. 이건 너에 좀 갖고 와서 don't 이렇게 읽으시고 이거는 don't 이렇게 읽어주는데 어쨌든 비율이 비슷하죠. 그래서 같이 연결시켜서요. don't, don't. don't, don't. 뜻이 뭐가 돼요? don't 하지 마라 그 뜻이죠. 즉, 쉽게 얘기해서 don't, don't. 즉, 기죽이지 마 이렇게. don't 하지 마. 그래서 don't, don't가 바로 기죽이지 마 이렇게 외우시면 don't가 길을 죽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쉽게 읽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참고로다가 이 don't에서는 또 중요한 어떤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don't, don't 붙었죠? 그 다음에 pp가 붙어가지고 undaunted가 되면은요. 말 그대로 반대말이 되기 때문에 기죽지 않고 그 뜻이죠. 이거 되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기죽지 않고. 예문을 좀 보실까요? 첫 번째가 all of the hardships could not don't her. hardship은 어려움이죠. 그 모든 어려움들이 그녀를 기를 죽일 수가 없었다. 그녀를 뭐 주눅뛰기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곡은 이것처럼요. undaunted 이렇게 따로 쓰여가지고요. undaunted 이렇게 콤마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뜻이 뭐라고요? 기죽지 않고 뭐 의연하게 쫄지 않고 그 뜻이에요. 약간 속된 말로 그러니까 기죽지 않고 he tried to finish the race 그는 그 경주를 끝내려고 시도했다. 그 뜻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공부한 것을 짧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는 그 선수가 나의 제안을 거주했을 때 매우 놀랐다. 아까 놀라다가 포인트네요. 아까 놀라다 stuntman이 놀라게 하다. 그러니까 놀라다는 be stunned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그냥 reject offe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 was very stunned when the player reject my offer. 두 번째 그 사악한 음모는 우리의 기를 죽일 수 없었다. 이건 기를 죽이다는 말 뭐였었어요? don't, don't 기를 죽이지 마. 이렇게 don't, don't 이렇게 하면 되었고요. 사악한 음모 evil 음모는 plo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the evil plot could not don't us. 자, 마지막으로 경찰은 잠시 후에 한 남자 청소년을 체포했다. 아까 청소년이 뭐였었습니까? 청소년이 주변을 주변을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었죠. 그리고 남자는 mayor 잠시 후에는 a short time late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The police arrest a male juvenile a short time late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한 단어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